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어느덧 성큼 가을이 왔음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8일 2023 KB 굿잡 부산잡 페스티벌이 부산백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개최됩니다. 200여개 우수기업에서 준비한 풍성하고 다양한 취업 컨텐츠와 함께 취업 컨설팅, 취업 체험관, 취업 특강, 부대행사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개최 일정과 행사를 꼭 체크하셔서 이번 취업 박람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능성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 여러분께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KB국민은행과 저 김연아가 응원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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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